응 머리가 아픕니까 그럼요 하기 싫습니까 나는 학생이다 I am student 이러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합니다 나는 몇 명이고 학생도 그러니까 당연히 몇 명이니까 자 이런 걸 보고 이름 씨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이름 씨를 때는 제발 좀 주의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는 I am not a student. 그 다음에 너는 학생이니 Do you a student? 일단 오케이 그래서 뭐 있는 문장 비동사 안 보이는데 Do you a student? 누가 비동사인데 오케이 시험 치고 좀 더 좀 더 선생님 잠깐 중간에 다시 설명하는 거 없이 좀 해 보자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아멘